유튜브에서 찾으면 조금 더 들게 따라리라리라리라 리더리더 코르테 리더리더라더리더 좋아 치고 두에잉 1, 2, 3번째 단 다시 해봐요 거기 9도씩 할 때 손 펼치고 무게 중심을 엄지 쪽으로 와 솔라시 도레미파수 세 번째 단 시작 솔라시 도레미파수 한 번 더 해보자 솔라시 도레미파수 한 번 더 해보자 오우 무게 내려가야죠 레미 파미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